자, 토너먼트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예선에서 승리한 멤버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고요. 준결승과 결승을 통해 1등부터 3등까지 가리겠습니다. 5번이나 6번을 뽑을 경우 딱 한 번만 이겨도 구전승으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체력을 좀 아껴둘수록 좋은 거니까 구전승이 진짜 좋아. 오케이, 나 구전승하고 싶다. 예선에서 탈락한 3명은 별도의 순위 결정전 없이 첫 번째 경기의 탈락 시간을 기준으로 4등부터 6등까지 순위를 정하겠습니다. 빨리 떨어지는 거요. 빨리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그렇죠, 가장 빨리 떨어진 멤버가 6등이 되는 거죠. 대결 상대는 공 뽑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경기를 하기 싫을 것 같은데, 이거. 저 추첨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추첨이 정말 중요하고. 대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5, 6번 발굴. 자, 1, 2, 3, 4 중에 나오면 좋을 텐데, 우리는. 우와, 신이시여! 박범주, 2번. 우와, 2번! 좋아! 김소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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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4번! 오케이! 오케이, 7번! 연종 피해야 돼! 자, 2번, 3번! 1번! 라비와! 최악이야! 1번, 2번! 아, 최악이야! 자, 김소년 피하면 돼. 3번 나면 큰일 나, 김소년 피해야 돼. 몰라! 몰라! 예! 아, 몰라. 그냥 떴어. 아, 몰라. 얘네 다 이기고 올라와야 돼? 2, 2로 그나마 할 만해. 6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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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오케이! 오케이! 아니, 1, 2, 3, 4 너무 조심해 줘야. 야, 여기서 2등은 딘, 김종류 둘 중에 하나. 딘딘, 김종류 둘 중에 한 명 2등이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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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경기. 아, 정은이 형, 힘들어. 이게 확실히 외나무다리 느낌이 납니다. 올라오니까. 킥하면 쓰러질 수 있겠다. 지금 여기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리가 후달리냐. 되게 후들거린다, 여기. 줄이 힘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출렁 출렁해가지고. 야, 가구 한 마디. 이제는 좀 수혜를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아, 이제 나무 좀 챙겨줘라. 그렇지, 맞다. 그렇지. 어, 게임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 자, KBS 방그립에 외줄 대결. 자,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첫 번째 대결. 긴장지? 어, 내가 떨려, 내가 떨려. 첫 번째 대결. 준비. 즐기는 자리 어떻게 익었어? 어, 마치 봉길처럼. 나 여기 있고. 뭐, 거기 있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야, 너희가 흔드는 거야, 지금? 어? 흔드는 거야? hacia 음료 수술.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흔드는 거야. 이거 치리, 치리, 백백 아니야? 야, 종일이야. 야, 진짜 겁이 고겁다. 오, 흘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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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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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돼, 안 돼. 잘 맞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유연성으로. 유연성으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미쳤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너무 무서워. 간다, 툭. 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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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빈. 야, 보드 선수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뭐야. 여기서 천하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우와, 미쳤어. 야, 이거 뭐야. 여기서 천하네, 이거. 여기서 천하네, 이거. 여기서 천하네, 이거. 오케이. 아, 벌써. 됐어. 야, 라빈. 라빈, 종교수, 실출. 아, 명령기야, 명령기. 와. 와, 이거는.